마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블랙 앤 화이트로 네 분이 맞춰 입으셨는데요 환한 미소, 불안한 옷으로 함께 네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살짝 봐주시고요 아 이렇게 또 배우 세 분의 감독님까지 더 해주니까 더욱더 완벽한 그런 캐리스트리가 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선 중앙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손아트까지 감독님 아 죄송해요 제가 빨리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 너무나 단정하게 네 분이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손아트, 볼아트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팀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포즈에서만 더 엿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분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멱살 한번 잡힙시다 파이팅! 아 역시 아주 옥천껍 파이팅을 맺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분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